구는 공공일자리 등 일자리 정보를 보기 쉽게 정리한 동대문구 공공일자리 안내책자를 발간했습니다. 올해 발행된 동대문구 공공일자리 안내책자는 모집 시기별, 사업 대상별로 분류해 구직자가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관내 일자리 관련 기관과 시설에 관한 정보를 새롭게 수록했습니다. 책자는 약 100쪽 분량으로 공공일자리, 취업지원, 창업지원,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등 6개 분야별 일자리 정보가 담겼습니다. 공공일자리 분야는 구에서 모집하는 공공일자리의 사업내용, 모집인원과 근무기간, 조건 등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. 취업지원 분야는 청년취업자격취득활동지원,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, 창업지원센터 등 취업과 창업에 관심 있는 구민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. 안내책자는 구청 종합민원실과 동주민센터, 동대문오랑 등 일자리 관련 시설과 동대문구민체육센터, 정보와 도서관, 배봉산숲속도서관 등에 비치됐으며 구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